습관이 인간에게 운명이다. 습관이 쌓이면 내가 활동하는 영역, 즉 환경이 되고 그 환경이 굳어지면 운명이 된다.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운명을 탓하지만 자신을 관찰하고 수련한 자는 자신을 꾸짖는다. 매일 나에게 엄습해오는 일들을 행운으로 혹은 불운으로 바꾸는 주체는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대하는 나의 태도다. 배철현 교수 자신에게 몰려온 사건들이나 자신이 처한 상황을 그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으로 여기는 사람에게 운명이란 곧 행운입니다. 불행이란 자신에게 몰려오는 일상의 일들을 아무렇게나 대하는 태도입니다. 사건이 휘말려 반응하는데 급급하다 결국 자신이 초래한 반응 때문에 불행의 주인공으로 전락하게 됩니다. 조용탁의 행복한 경영이야기 중에서 조용탁의 행복한 경영이야기 중에서